다음 소식입니다. 충북경찰의 바람잘날이 없습니다. 어제 국정감사현장에서 경찰의 강압감찰로 스스로 목숨을 끄는 여성경찰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는데요. 이번에는 경찰 내부망에서 갑질 감사를 당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 6월 충북지방경찰청 감사부서 간부가 당신 경찰 생활 몇 년이나 했냐, 30년을 했는데도 그 모양이냐, 참 무능하다 등 막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합니다. 이어 최근에도 과장 개장이 업무를 안 챙겨 지적사항이 많다, 직원들이 미숙하다 등 고압적인 언행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도내 한 경찰서 소속 간부경찰관으로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끄는 여경에 대한 강압감찰논란 이후에도 경찰 내부의 문제가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갑질 감사로 자신 역시 심한 스트레스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에 이어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자 곧바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감찰과 감사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겠다던 충북경찰의 체면은 다시 한 번 구겨지게 됐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